인도로 계속 오르고 내려갈때는 다운이예요 여러쪽으로 편합니다 인도가 귀신이 kijken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션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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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날씨가 선선해져서 날씨가 빨리 안 선선해지네. 시원인데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전 잘 못해요. 특히 땅이 젖어있으면 무서워서 못해요. 여기는 길은 좁은데 돌 단차 같은 것도 많고 나뭇뿌리도 있고 그러니까 돌만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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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턱이 왜이렇게 많아 와아 조심조심 괜찮아요? 주현씨 다쳤어? 네, 괜찮습니다. 잘 오셨어? 어디에? 뭐였어요? 다치지 않으세요? 네 다쳤네 조금 까지긴 했는데 어떻게 해? 완전 뒤집어졌네 다치지 않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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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는 내리는 곳이 아니야 아니 난 어제 내렸을때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주인수 잘 타는데 그동안에 뭐여있어 여기가 엉뚝 훌륭하셨나봐 하하하 참 그러죠 그 오골개가 흙질을 까면 흰색이 넉넉히 까맣게 쓰니까 까맣게 오골개가 까맣죠 형님 하얗게 얘기하실래요? 흰색 맞죠? 엄청 맞아 단 까맣지 어? 내가 먼저 먹으려나 잘 먹겠습니다 저 학생이 문제 드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뇨아뇨아뇨 숙소하는 가치가 없으니깐 따로 빼서 사장님들한테 먹으라고 서비스로 줘 한번 정리를 내렸다 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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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이구나 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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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박 널찍널찍하다는 거 밀려봐요 와 길 이쁘다 오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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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이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낙엽이 든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